강아지 이름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잘 아는가? 리트리버는 19세기 사냥감을 물어오기 위해 개량된 품종으로 되찾아오다, 회수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리트리브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닥스 훈트는 독일어로 오소리를 뜻하는 닥스와 개를 뜻하는 훈트가 합쳐진 것으로 오소리 사냥개라는 뜻이다. 슈나우저는 14에서 16세기 독일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주둥이를 뜻하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튀어나온 잎과 잎 주변의 풍성한 털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요크셔테리어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테리어라는 뜻이고 비숑프리제는 프랑스어로 곱슬머리 개라는 뜻이다. 웰시코기는 웰시는 영국 웰스 지역을 뜻하고 코기는 고대 켈트어 난쟁이 개에서 온 것으로 웰스의 난쟁이 개라는 뜻이다. 재밌는 지식이야기 지식 쏟아지다.